어 뭐야 뭐야 10화나도 저기 갔어? 탑인데? 허니랩 개꿀 힐 타고 온건가 설마? 누구 맞아? 너무 손해 같은데? 난 모르겠다 니 손해니까 나는 개이득이지 뭐 아이 개락 대 아프네 진짜 어 뭐야 탈타고 온건 아니구나 얘가 빠르구나 얘가 리그오브레전드 이동수표 2등이거든 와 데프라인 다 타버릴 뿐 액자 많이 나네 다 타올라는데 바이온 트리한다고 아휴 아휴 기다렸구나 어? 죽이냐? 어... 아 아니 맞지마 아니 피해야지 무조건인데 유충 무조건 아 기아파 오케이 안되지 뭐 딜 먹으려고 아휴 엄청 우리꺼야 몰라 캐리함 이래놓고 때나 누틸한테 지고 있어 무시한거 맞냐 이게 아니 얘는 왜 이거래 너는 오브파밍을 왜 하니 난 또 지고 있는데 너 친구 오브파밍을 잘못 배웠는데 오브파밍을 잘못 배웠는데 깨끗아 어디.. 어디 보냐 어디 보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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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는데 럭스가 먹었네 또 바텀이야 또 바텀이야 또 바텀이야 또 바텀이야 또 바텀이 또 바텀이 또 바텀이 또 바텀이 못하네 아 또 바텀이네 아 또 바텀이 못해서 젖네 그니까 또 바텀 때문에 죽네 이거 도우야 진짜 이번엔 이겨야 돼 이리 뭐고 뭐고 오케잇 예에 개같이 보아 야 이거 날렸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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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장막 없는데 아니 뭐 일하메 아 나 장막이 없었어 아니 그럼 왜 뭐 일하는건데 장막 있는줄 쏘리 아아 야미? 야미 너무 맛있고 어디가 망했쇼 개망했어 망했쇼 패시브 키면 안맞아 흠 아 이게 접히만 있으면 가이브가 되는데 W때문에 이건 되는데 오 이까지 깔아주면 너무 고맙고 리신이 있다 거기 아니지롱 조용히 오 조용히요 조용히요 잘 보셔 잘 보셔 잘 보셔잉 잘 보셔잉 나이스 탑 끝이요 바텀도 끝이요 리신은 무리해 딸려 빨리 못만했어 와 참 와 절반인데 민빨 이 에이 플레이어 흠 네 뗭 여유 뱉 엣 아리 이 압정 지붕 가자 우데랑 리신이 여기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여기 뭐가 이런건가? 와우! 아름다웠다 직스야 사라져 뷽? 뷽? 신 아이씨 게임이 끝난 것 같아 아니 짜증나게 막 들어갈 수가 없네 공기 때문에 이 영상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저지를 것 같더라 영화도 보면 꼭 깝치는 애들이 제일 먼저 첫 봤다야 퍼블 맞아 너 깝치는거 보고 죽을 줄 알았다 너 너 깝치는거 보고 죽을 줄 알았다 너 오 아이씨 누구요 꺼져 병신아 너 이런 맛에 롤 하는거거든 144 질량 1등 와 루시안은 뭐야 근데 루시안은 뭐야 루시안은 쟤 결이 오